서울시는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 개를 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. 미끼 예방약은 가로 3cm, 세로 3cm의 갈색 고체로 어묵이나 닭고기 반주간에 예방 백신을 넣어 만들었고,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. 미끼 예방약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과 도봉산, 수락산, 부람산, 우면산 등에 뿌려집니다. 한 곳에 18개에서 20개씩 뿌려서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고, 살포장소에는 경고문을 붙여서 시민들이 만지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.